지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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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너의 친구들이 프로스티 마운틴 의 이상한 미스테리를 밝혀낸 후 산의 기후가 재앙으로 변한다 너무 늦지 않게 아무도 남기지 말고 그 산에서 살아남아라 안녕 여러분 프로스티 마운틴에 온건 활용해요 내 이름은 토리 이 산을 오를 때까지 제가 당신의 안내자가 될 거에요 여기가 우리 베이스 캠프에요 그런데 오늘 밤 여기서 지내진 않을 거에요 우리의 목표는 프로스티 마운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에요 어디가 프로스티 마운틴이지 아마도 며칠 걸릴 거에요 음악이 아주 그냥 을시한데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챙길 것들이 좀 있어요 누가 프레쉬 좀 챙겨줄래요 자 그럼 프레쉬는 있고 이제 필요한 건 등산 곡괭이 인데 좋아요 자 이제 첫 번째 쉴 수 있는 곳으로 출발 합시다 자 여기까지 올라와 여기가 오늘 밤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누가 랜턴 가졌니 최근에 눈 사태가 났으니깐 산에선 조심해야 해요 오 오 오 이런 눈이 꽤 많이 오는데 저기 아래는 저렇게 밝은데 여러분 서둘러요 어서 텐트는 들어가요 눈보라가 위험해요 그 안에 들어가자 오 오 안에는 생각보다 넓은걸 우린 하나요 아아아악 토리 수리 어 난 토리가 안 보여 어디 하는 거야 우리 들어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에너지가 다는데 눈보라가 더 심해지는데 우리 다른데로 옮겨야될 것 같애 어 어디로 가야되지 저기로 올라갈까 어 텐트가 무너졌어 텐트가 무너졌어 오는길에 동굴 하나를 봤는데 우리 거기가면 안전하지 않을까 저기 쉴만한 장소가 있을 것 같애 겨우 들어왔어 여기 동굴이 들어왔어 눈보라가 입구를 막아버렸어 아마도 이 동굴을 따라가면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입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출구를 어 어 오비다 오비 어 뭐야 어려버렸어 너 괜찮아 어 너너너너눈 빨리 가야해 우리! 안돼! 어우! 와! 우리 추육을 찾았어! 우리 추육을 찾았어! 나미일 15 죽었어! 오 마이 갓! 여기 어떻게 된 거야? 다 얼어버렸어 꽁꽁! 오! 여기 이 사람들 다 얼어버렸어! 맨턴다고 그러고 우리 이 토치로 이 사람들을 녹여보자!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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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찾아보자 그래 여기 산에 뭐가 있겠어 근데? 여기로 못 가네? 어? 막대기! 그래 이 토치로 이 사람들을 구해주자 어떻게 됐지? 아마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을 거야 아마도 이게 녹일 수 있을지도 몰라 너네 다 하고 있니? 와우! 녹고 있어!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? 저 친구들 다 같이 와서 하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야 왜 모든 게 다 얼어버린 거야 왜 이렇게 다 얼어버린 거지?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건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우리 캠프로 다가왔고 내 친구들을 어? 내 친구들 좀 녹여주지 않겠어? 내 친구들 좀 도와줘 다 녹였어 어? 살려줘서 고마워 자 여기 따뜻하게 있으렴 얼음괴물이 있었어 그가 모든 걸 다 얼려버렸지 그 괴물이 그 괴물이 저 산 주변으로 향했어 우리가 그 괴물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? 우리가 뭔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? 정말 그게 최선인 거야? 우리가 정말 얼음괴물을 쫓아가야돼? 아이스 몬스터를 쫓아가야될까? 쫓아가자 쫓아가야지 쫓아가자 우리 우리는 얼음괴물을 쫓아가기로 했어 근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?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우리에겐 불이 있잖아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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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가도 돼 나하고 내 친구들은 여기서 기다릴게 이 길 아래 버려진 광산이 있어 그 근처에 이 괴물이 있을 거야 고맙다 행운을 빌어 괜찮아 괜찮아 탐원가 행운을 빌어 오늘 저기야 이쪽이야? 오 저기 느낌표가 보인다 우리 갈 수 있는 거 맞아? 여기 너무 경사진데? 여기 완전 으시시한데? 뭐 줄일 수 있는 거 없어? 토리가 괜찮았으면 좋겠다 아래로 빨리 내려가려면 이 마인 카트를 이용하자 아래로 빨리 내려가려면 이 마인 카트를 이용하자 오오 자 59초 남았어 57초 남았어 야 니네 뭐야 저리가 야 니네 뭐야 왜 이래 난 그냥 가겠어 우리 내려온거 같은데? 그래 다 온거야 36초 이거 토리 국갱이인데 토리가 여기 있나봐 이 광산 진짜 깊다 무서워 토리 토리 눕고 있어 어 내려왔다 토리 토리 구해줘서 고마워 아 근데 신기하네 얘 왜 여깄지 토리 너 왜 여깄어 얘 그때 눈먹고 떨어지지 않았어? 저기 보이는 코어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것 같아 그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얼려버렸던 것 같아 저게 모든 걸 얼려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부셔버려야 해 야 우리가 찾아서 다 부셔버리자 어? 다른 것도 다 녹여버리기 전에 저건가? 렛츠고 어 나 죽었어 저기 천장을 보면 녹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마도 그 위에 용암이 있는 것 같아 누군가는 저기에 올라가서 폭탄을 작동시키고 와야돼 작동시켜 오케이 어떻게 올라가야되는거야 어 어 여기다 너무 춥다고 반드시 잘될거야 이게 먹혀야될텐데 어 라바가 떨어진다 라바가 떨어진다 라바가 떨어진다 으아 코어가 얼음괴물을 만들어냈어 저 괴물들을 라바가 있는 방어로 유인하면 다 녹아버릴꺼야 어떻게되지? 넌 몰리고있는거니? 쟤는 어떻게되지? 여기도 뭐가있어 코어가 부서졌어 우리가 해냈어 어 광산이 무너지고 있어 어디 여기서 나가야돼 당장 나가야될 것 같아 어디야 가는길이 어디야 토리 가는길이 어디야 어 여기다 계단이 있어 어 어 여기 아닌거 같은데 저쪽에 광산 나가자 저쪽이야 애들 다 오고있는거야? 오 내가 제일 늦었군 어 노 어 어 바뀌다 우리가 해냈어 다시한번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난 저곳에서 갇혀서 아마 죽었을거야 우리 이정신에 마운틴 정상에 올라가야되나? 가야지 가자 친구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야지 산 정상에 올라가기로 결정했어 바보같아 야 너 떨어지지마 야 너 떨어지지마 좋아 서두르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거야 야 해가 지기 전에 얼른 가자 어디로 가야되는건데 거의 다왔어 서두르자고 오케이 올라갈게 서두르라고 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내 얼굴이 쟤 비록 쭈글쭈글해도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해냈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우리 디릿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이군 우리 아이스 몬스를 쫓아갈까 말까 셀렉ır 하지마 아이스 몬스터을 쫓아가기 싫어 어? 제 아이스 몬스터 앞으로 돌아가야 해 아이스 몬스를 쫓아가기 싫어 우리 이번엔 이번엔 아이스 몬스스를 쫓아가지 말자 나 무서워 그래 좋았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메이스캥으로 돌아가자 오우 노우 이건 뭐야 오우 노우 얘들아 우리 완전 망쳐버린 것 같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로블럭스 비디오를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착하게였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체크체크체크 기아 후아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